자막 마침란 자막 마침란 들어가 호랑이 어우 순식간에 호랑이 온 다음부터 성격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사나워지고 말도 안 듣고 지멋때리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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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서 일주일 동안 물하고 밥을 아예 먹지도 않고 잠도 안 잤어요 아무래도 이제 신경이 더 많이 쓰이게 되잖아요 호랑이한테 주침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나가, 가자, 가자, 가자 지금 깐부 같은 경우는 자기 영역에서 낯선 개가 자기 집도 차지했고 그다음에 주인의 사랑도 독차지하고 시기와 질투, 시사 및 복합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증상이거든요 일러가, 일러가 먹고 싶다 고기 우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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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같은 분위기면 좋아질 것 같아요. 얘네들이 한 집에서 한 입을 덮고 자는 날이면 제가 다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.